그 우리 혹시 그 제 현장 강의 클립 따는 새끼 하나 있어요 우리 조교 중에 우리 조교에요 어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 하나 했거든요 클립 따가지고 그 친구가 우리 조교였더라고 우리 현장 조교였더라고 그래서 현장 조교 쉬운거 해서 클립을 따서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번주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지 혼자 솔렁솔렁 집에 혼자 싱가포르를 갔다 왔어요 나쁜 새끼가 그래서 5일동안 갔다 왔는데 300만원 쓰고 왔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해봅시다